자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 30번까지도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 있을 텐데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여러가지 품사로 한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어형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동명사와 분사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ED형도 동사와 분사로 함께 쓸 수 있고 투부정사는 또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얘는 품사가 뭐고 얘는 무슨 역할이고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해석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는 그런 언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점점점점 숙달되는 것들이 좀 많아져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단순하게 누구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까다로운 그런 것들까지도 잘 걸러내서 맞출 수 있게 되기도 희망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잘 판단을 해서 문제 풀 해보세요. 자, 그러시면 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비번에 나와 있는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형용사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어요. 무엇뭇에 바깥쪽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복잡한 건 누구밖에 없다? 이 녀석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자, 뒤쪽에 지금 for라고 하는 이것과 또 결합이 또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쪽에는 services라는 명사가 있고 아우, 잠깐만. 이것만 딱 봐갖고는 되게 좀 복잡한데요? 자, 그러시면 앞에부터 좀 찬찬히 한번 좀 살펴봅시다.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동사고요. 그럼 목적은 누굴까요? 자, all parts and services가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러면요, 여기는 지금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물론 명사 플러스 명사가 복합명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복합명사는 원칙적으로 앞쪽에 나오는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죠?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쿨백이라고 하면 학교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잖아요. 형태는 명사 플러스 명사지만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예요.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을 때 우리가 복합명사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역할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는 뭐죠? 복합명사의 제1명사는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복수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명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용사가 여기 나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올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야죠, 명사 앞에. 이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또 나온다? 오, 이거 봐라. 뒤에도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121번 문제는 우리에게 또 특이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로 쓰이는 표현 알아요, 이 중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바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있는데요. 자, 그 장비에 대한 워렌트, 품질보증인데 이게 평생 동안의 품질보증이에요. 이것이 뭘 커버해 주는 거죠? 자, 바로 모든 부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데요. 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부품과 서비스들을 다 커버해 준대요. 자, 여기서 커버는 그래서 보상하다의 개념으로 보시겠습니다. 꼭 물건을 덮어주는 것만 커버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모든 서비스와 부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네,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뭐 빼고요? 바로 바이 이하에 의해서 유발된 데미지입니다. 바이 이하는 뭐죠? 바로 부적절한 사용이나 혹은 저장, 보관되겠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 이건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유발된 데미지를 제외한 자, 그걸 뺀 나머지의 부품과 서비스를 다 보상해 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except for가 정답이에요.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수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게 except for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except는 혼자서 단독으로 쓰여도 뭐 뭐 이외에도 이런 뜻이 있지만 except for가 이렇게 수거로 사용되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왜 그래요? 라고 따지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자, 원어민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except와 except for 사이에는 사실은 사용법의 일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깊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except 뿐만 아니라 except for도 하나의 전치사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해가 품사가 좀 복잡하기는 했어요. 여러 가지로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도 아니고 문맥상으로도 구조상으로도.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도 문맥상, 구조상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뇌다다 전치사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전치사가 구성될 수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묻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D번에다 답을 썼을 것이고 만약에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except for가 하나의 전치사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특이한 형태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전치사로 쓰이는 except for를 정답으로 출제한 그런 문제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시면 122번 가시고요. ABCD의 선택지가 이거는 품세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20번 대로 넘어오니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 문제를 보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담에 명사가 나와있고 저 인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뭐뭐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뭐 되는 인상이겠지 뭐 그럼 ED가 답이야 라고 해서 B번에다 답 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그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을 배워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풀이의 방식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늘 기준으로 드리는 점수는 700점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틀리고 오답을 자꾸 내고 그리고 결국은 700점밖에 못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드렸지만 라스트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제가 뭘 강조하던가요? 라스트. 라스트가 동사로 쓰이면 자동사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자동사의 ED는 절대로 명사 소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뭐뭐를 당하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사는 가해자 개념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뭐를 당하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는 맞는데 ED는 안 되고 IN지만 되는 거예요. 라스트는 지금 S가 붙어있기 때문에 동사로만 보셔야 되고요. 이 D번호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ABC와는. 왜냐하면 이거는 형용사 라스트에 LY가 붙은 거잖아요. 라스트가 형용사로 쓰이면 마지막 의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라스트 리 라고 하는 단어는 순서상으로 맨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쓰는 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품사상으로도 안 되지만 의미상으로도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품사상으로 두 개를 버리고 아예인지냐 이드냐를 가져가는데 자 그래요.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뒤에다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라스트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사로서 늘 자동사만 됩니다. 라고 하는 점을 여태까지 추구장창 강조를 해왔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다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라스트는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동사로 쓰이면 지속의 개념인데 컨티뉴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어요. 만약에 여기 컨티뉴드가 나와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되는 인상이라고 해서 컨티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라스트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속되는 이라고 하는 뜻은 애시당초부터 라스트 자체가 지속되다의 뜻이기 때문에 ing가 붙어야 지속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속되는의 또 수동의 개념은 없다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본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라스트 하면 머릿속에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된다? 자동사만 된다. 따라서 라스트의 이디형이 명사수식이라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이제는 좀 이해하시고 자 이해한 연후에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A번으로 정하고 이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마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인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사람의 첫 번째 starring rol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tarring role은요. 주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role이라고 하는 게 역할이니까 starring이라고 하는 것은 star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영어 같은 거 찍으면 star가 있죠. 그죠? star가 뭐예요? 자동사로 쓰이면 그렇죠. 자 주연으로 자 그 뭐 주연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물론 star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게 되면 누구누구를 주연으로 삼다라고 하는 타동사도 있습니다만 자 자동사로 사용되면 주연으로 연기를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연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portrayal portrayal은 묘사잖아요. 뭐에 대한 묘사예요? hamlet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사람의 묘사는 지속적 인상을 어디에? 청중에게 남겨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요 portray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묘사의 뜻이지만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나요? 그 사람의 연기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2번도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123번 가겠습니다. 123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뜻이 다른 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사 어휘 문제인데 허용하고 지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생산하는 거예요. 핸드북이라고 하는 건 뭘 했을까요? 바로 Vacation Policies 휴가 정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로지 자 계략적으로 설명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인 질문들은 Should be directed to To 이하로 향하여 져야 된다. To 이하로 보내어 져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Human Resources는 인사부서니까 인사부서로 보내어 져야 합니다. 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핸드북이 자 요런 내용을 계략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Direct라고 하는 단어는 지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1번에 지시하다. 2번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람의 목적으로 나오면 누구누구를 안내하다의 뜻도 있어요. 누구누구를 어디어디로 안내하다. 근데 세 번째로 자 지금처럼 자 질문 따위를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에게 향하게 하다의 뜻이 방향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Direct가 자 그러면 자 Direct의 세 번째 뜻은 보내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Be directed to 요렇게 여러분들 돼서 명사가 나오게 되면 어디어디로 안내되다 어디어디로 향하여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쪽에 주어가 이제 Specific Questions 같은 것도 잘 나오지만 Telephone Calls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전화가 누구누구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Be directed to를 굉장히 잘 쓰니까 토익에서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시면 124번 가시고요. 요거 품사 문제네요. 자 그럼 요건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부사 자리죠. 자 요거는 1초짜리 문제로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Accidentally는 우연히 사고로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석하고 끝낼게요. 이 업체가 제공합니다. 뭘 제공합니까?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의 내용이 뭐예요? 자 그 서비스는 어떻게 기록합니다. 뭘 기록하죠? 자 모든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하는 자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무엇에 대비하여 인케이스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자 인케이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 주호동사가 이렇게 달려오면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비밀번호 중 하나 여기 패스워드 중 하나가 되겠죠? 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우연히 잊어버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 비밀번호를 기록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요 사이트가 제공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아들만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125번 가보겠습니다. B 플러스 스피피를 찾는 그런 문제고요. 뜻이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involved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죠? 포함 연루되어 있다. conducted는 수행된다. accompanied는 동반된다. 얘는 지우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모든 동사가 다 자타 동사로 다 쓰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주 나오는 거라도 좀 알아두세요. respond는 항상 자동사로만 쓰기 때문에 수동태 구성이 안됩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얘기까지 꽉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안 할 테니까 respond하면 자동사라고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respond는 주로 respond to a 이렇게 써서 무엇무엇에 반응하다 대답하다 자 그래서 뒤번을 먼저 지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답을 쓰시면 됩니다. sense가 나와있고 comma가 나와있는데 그 가운데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 바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주절에 동사가 지금 뭐예요? have pp가 안 오고 이렇게 와있죠? 현재 동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요령 알려드렸으면 빨리빨리 여러분들 하세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해요? 일합니다. 자 멀리 떨어져서 집으로부터 즉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 미팅은 어떻게 되죠? 네 수행되는 거예요. 바로 뭘 통해서 비하는 경유하여 이런 뜻이죠? 온라인의 컨퍼런싱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강연대 연단의 뜻이고 기차역에 가면 또 승강장의 뜻도 있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기반입니다. 기반 그죠? 그래서 자 온라인의 회의 있죠? 자 그 기반을 경유해서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회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행된다고 봐야 돼요. 회의가 동행된다거나 회의가 포함 연루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125번 문제는 정답을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D번을 버리고 자 A, B, C 중에서 자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P, P의 어휘 유형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 125번까지 해설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력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화면 바꿨다가 자 바로 후반부에서 12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부터 130번까지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빈칸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우 이런 문제야말로 줍는 문제입니다. 영어가 하도 복잡해서 동사와 명사의 동의령도 많고 해서 헷갈린데 여기는 정확하게 T, I, O, N이 명사로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1초짜리 문제였고요. 자 그러시면 해석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Cynthia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자 Top Notch Marketing 회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 고용되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고용된 거죠? 자 바로 다루기 위해서 뭘 다루는 겁니까? 바로 Promotion 되겠어요. 자 Promotion은 진짜의 뜻이죠. 나아갈 진짜. 그래서 자 증진 승진 촉진 의 뜻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매 촉진의 뜻이에요. 무엇의 새로운 신발 라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발 라인의 자 판매 촉진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자 이 회사와 이 회사의 누구누구가 자 고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6번은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7번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고수라면 우리 오늘 101번에서도 전치사 어휘 문제를 봤는데 선택지를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10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대한 전치사들로 ABCD가 구성이 되어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다 뜻을 정의하고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Above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떨어져 있는 거죠. 위치 자 혹은 수치를 나타낼 때도 얼마 얼마 이상이다 이럴 때 써요. 위치 수치 혹은 그 사람은 나보다 위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뭐뭐의 더 고수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지위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Above를 쓸 수 있어요. He's above me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이럴 때도 쓴다고요. 수치 위치 그 다음에 지위를 나타낼 때 Above를 쓴다. On to는 위치만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는 two가 있기 때문에 뭐뭐뭐의 위로 라고 하는 이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Inside는 Outside 아까 전에 해봤지만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전치사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뭐의 내부에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mong은 뒤에 3개 이상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Several Arguing Parties 라고 했을 때 요게 좀 눈에 좀 띕니다. 지금 현재 자 갑시다. 보시니까 Mediator 라고 돼 있는데 원래 잘 아시지만 Medium 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 사이즈를 얘기할 때도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미디가 들어가면 자 가운데 중자예요. Mediator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의 Job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ToEI입니다. 동격이네요. 예 보호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주는 거죠? 디자인하는 것을 돕습니다. 뭘 디자인하는 거죠? 바로 자 Resolution 자 Resolu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해법입니다. 자 Resolution 에는요 결심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결심의 뜻도 또 알아두셔야 되고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하면 새해 결심입니다. 자 그래서 동의할 만한 해법 이렇게 되죠? 동의할 만한 해법을 디자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누구 사이에서? 그렇죠. 역시 해석을 해봤더니 D번이 답이 되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몽은 무조건 요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뒤에 단수명사가 나와있으면 얘부터 지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요령들을 빨리빨리 저랑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의할 만한 해법을 고안해내고 생각해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법적인 중재자의 임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7번도 마무리 짓고요. 8번 갈게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위치에버는 다시 한번 조건 두 가지가 분명하죠? 위치에버가 이끄는 절이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명사절 두 번째는 뭐가 되죠? 자 바로 부사절 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치가 관계 위치가 대명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가 대명사로 쓰였다고 한다면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고 위치가 형용사로 쓰였으면 바로 뒤에는 수식받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 위치와 함께 수식받는 명사가 함께 결합되어서 그 이하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왜? 두 개를 합치면 명사가 하나 빠지고 그것을 앞으로 빼놓은 거니까 납득이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뒤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즈와 결합이 돼야 되고 앞쪽을 보니까 자 파크라고 하는 자 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는 어디에다가 파크를 해야 되는지에 부사구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빼고 나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바로 부사절이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요?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everyone은 명사입니다. 틀렸어요. other는 형용사이거나 대명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역할을 역할을 하면서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입니다. 물론 보스는 A&B가 결합되게 되면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스 자체가 양쪽 모두라고 하는 부사절에도 쓸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빈칸에 요구하는 정보는 자 아이는 분명히 누구 역할을 겸해야 돼요? 접속사도 해야 되고 주어도 겸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계대명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ever가 붙으면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명사절이나 부사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뭐가 안 돼요? 예 여기는 지금 형용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위치만 나오면 될까?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명사절이 아니니까 부사절 자리를 이끄는데 그 구조는 위치가 바로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있다. 딱 들어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부사절 자리에 ever가 들어가는 애가 나오면 뭐라고요? 자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참가자입니다. 어디에 참가하죠? 바로 페스티벌 됐어요? 달러스에서 열리는 자 음식 관련된 페스티벌의 참가자들은 주차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요? 바로 입구에 남북 쪽에 있는 그런 입구에 주차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메인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의 추측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해도 좋다 라고 하는 허락의 뜻도 있죠. 여기는 두 번째 뜻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북 쪽 그죠? 엔트런스 쪽에 주차해도 좋다. 어느 것이 더 편리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양쪽 어디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ever가 앞쪽에도 하나 나와있었고 지금도 나와있었는데 제가 앞쪽에 ever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답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걸 알아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자 그냥 의문사에 의문사가 나와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위치는 의문사라고도 하고 관계사라고도 하지만 ever가 붙으면 무조건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합관계사라고 하고 복합관계사는 그러니까 그냥 관계사 관계대명사랑 뭐가 달라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지만 복합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이끄는 게 다른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위치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어느 것은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어느 곳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 어느 것이 좀 더 편리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128번도 마무리가 됐겠고 129번으로 가시면 unlike부터 시작해서 total까지 나와있습니다. 자,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altogether 얘는 부사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다 합쳐서 식당에서 altogether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합쳐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beyond는 주로 전치사로 많이 사용되고 자, 뭐뭐 너머로 이것도 범위를 나타내죠. within과 반대예요. within이 뭐뭐의 내부 이내라면 beyond는 뭐뭐뭐를 넘어서서 tot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형용사 동사로 닫습니다. 자,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해석이 잘 안될 거예요. mo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일 거고 presented가 요게 동사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사구일 거예요. 그래서 motion이 floor에 presented가 되어져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자, outlaw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outlaw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뒤쪽에 뭐가 나왔어요? 자, 요 전체가 다 뭐예요? congress, salary, raise, request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국회의 봉급 인상 요청을 outlaw한다. 됐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결국은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 중에 부사로 쓸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바로 이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줍는 문제예요. 해석이 잘 안될 거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해석이 잘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틀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끝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사는 얘밖에 없어요. 전치사 전치사 안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totally라고 하는 나라도 명사형 명사 동사인데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지식을 구조로 떼우고 그죠? 자, 영어 어휘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법으로 떼우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법을 다 알아도 틀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어휘까지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셔야겠으나 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을 하시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품사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시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어떤 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동의의 뜻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법안의 뜻도 있어요. 모션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손짓 같은 겁니다. 모션을 한다고 하잖아요. 동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법안의 뜻이 있죠. 자, 이것이 제시가 되어져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 바로 상원의 마룻바닥에 플로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여기는 자리의 뜻이에요. 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죠. 세니트는 상원의회를 말하는데 상원의회의 자리에 상원의, 그러니까 상원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원의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자, 이 법안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아웃론은요 금지시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뭘 금지시킵니까? 국회의 봉급인상 요청을 전적으로 all together, 오케이? 완전히 전부 다 금지시킬 수 있도록 상원의회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법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봉급인상을 못 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가 되어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9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130번으로 가겠습니다. 130번은 프로포즐부터 시작해서 allegation까지 모두가 다 명사일 수 있고 다 명사입니다. 프로포즐은 제안과 제안서 confirmation은 확인, 확인서 approval은 승인, 승인서 자, 그 다음에 alleg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한 어떤 상태의 단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단어는 조금 여러분께 난이도가 좀 있죠. 아, 발음이 꼬이네요. allegation이라고 하면 주장, 그죠? 좀 단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증거가 충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어떤 단정이나 주장을 우리가 allegation이라고 해요.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commission의 뭐뭐뭐가 동사 어디 있어요? 자, 쭉 보니까 to decrease the highway speed limit to 55 miles per hour 아이고, 여기 동사가 하나 나오네요. 아, 결국은 도로 안전위원회 자, com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mittee와 똑같은 뜻이 있다 그랬죠? committee는 위원회의 뜻만 있지만 commission은 사실은 돈의 개념으로서 자, 위탁 판매 수수료의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뜻도 있어요. commit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commit는 결국 기본적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의 뜻이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위탁한 위원회를 그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못 파니까 당신이 대신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물건을 팔아줬을 때 주는 commission 위탁 판매 수수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 판매 수수료의 뜻과 위원회의 뜻 기억하시고 committee라고 하는 단어는 2번의 뜻만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휘력은 계속 길러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안전위원회의 무엇, 무엇이에요. 이 무엇, 무엇이 바로 어떤 것이죠? 바로 줄이기 위한 겁니다. 뭘 줄이죠? speed limits 자, 여기까지가 다 복합 명사네요. 고속도로의 자, 속도 제한입니다. 하 얼마로? 자, 55 miles per hour 시간당 55 miles 자, 됐어요? 네, 자, 바로 속도 제한을 갖다가 어떻게? 줄이는 거죠. 줄이고자 하는 뭐뭐뭐가 승인됐대요. 뭐가 승인됐을까요? 네, 바로 자, 이 위원회의 제한사항이 됐습니까? 예,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제한서가 승인됐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A번이고요. 자, 엘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도로안전위원회의 주장이 승인됐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근거 따위가 좀 희박한 자, 그런 주장과 단정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는 전문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이 이렇게 번역하는 걸 여러분들 적절치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0번까지 또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5개의 강중에서 드디어 이제 3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점점점 후반부로 가고 있죠? 자, 집중력이 조금씩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자, 그걸 안다면 거꾸로 조금만 더 높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집중력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면 무능력한 것이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에 조금 더 높은 집중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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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